네, 지금 제 뒤로는 실시간 서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돼서 탁 트인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지역은 안개 주의하셔야 겠고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나쁨 단계에 예상되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도 오전에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세종과 충북, 서울을 중심으로는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보실까요? 현재 서울은 5.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거나 조금 더 올라서 서울 17도, 울산과 부산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capaz 10도는 어제와 비슷한 거나 cido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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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